야, 야, 뭐야, 뭐야, 왜, 왜. 왜, 왜, 뭔데, 저 형님, 형님, 저 좀 살려주세요. 왜? 뭔데, 뭔데. 그게 저... 지민지 형님한테 악플 단 거 정해요. 뭐? 이런 미친... 아니, 어떻게, 네가 왜! 목소리 좀 낮추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아니, 제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좋은 댓글 달려고 하다 보니까 악플 한 번도 안 단 이 아이디는 티가 날 것 같아서.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단다고 단 것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. 하나? 아니, 그리고 언제든 무슨 욕을 먹어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니 지금 악플 하나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 일이에요? 저 이번에 지민지 형님 다시 봤어요. 그러니까 악플 딱 하나라고? 난 또 무슨 좌표 찍혀서 악플 세례라도 받은 줄 알고 있었나? 아니, 현직 경찰까지 부른 건데. 아니, 그러니까요. 아니, 설레발이 아주 악플 20개 넘게 달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. 그런데 뭐라고 달았길래? 별거 없어요. 그냥 못 쏠 노총 가게 진료실에는 개밥 신뢰가 진동하고 탈모 못생김이 10대째 내려온 집안 내력이고 할아버지는 친일파, 3일절에는 집 앞 가족 모두가 스시 먹으러 가고 지민지 엄마는 앵깔 부른다. 이렇게 썼어요. 아니, 악플 중에 최고는 엄마 욕이라며. 아니, 뭐 악플 다 이 정도 하지 않아요? 아, 악플. 뭐 악플은 이런 걸까요? 이거 뭐야? 그랬어? 제일 많群져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